정민이하고는 대훈이가 없는 게 너무 아깝다. 그래도 언어도 그렇고, 언어도 크로스가 좋잖아요. 준희가 스트라이프요? 준희도 여기를 서 봤었어요? 이제 결승골을 넣었잖아. 준희의 장점을 살리려고 하면 얘는 측면에 가야 돼요. 알아. 준호가 거기서 본다고, 지금. 조사를 한 거야, 안 한 거야? 왜, 불만 있어? 불만이냐고. 어떻게, 어떻게 나가고 싶은데? 아니, 어떻게 나가고 싶은 게 아니라. 네가 알아, 몽찬을? 어? 몰라. 알고 싶어. 알고 싶어. 봐, 봐. 딱 봐봐, 경기. 어떻게 나가는지. 어떻게 돼야 돼, 딱 봐봐. 지금 네가 워밍업 해야 되는데 커피 마실 때야? 갔을까요? 아니, 저기, 정광의 보드 차고 나갔어요? 정광의 보드를 내가 왜 차고. 차고 나와봐. 차고 나와봐. 차고 나와봐. 차고 나와봐. 야, 상대 감독도 찾는지 봐봐. 조금 아플 거야. 상대 감독 찾는지 봐봐. 아, 아, 아. 일단은 진수, 진수 오른쪽에. 야,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지금 너무 궁금한 게. 승리를 지켜야 돼. 안 감독 여기서 지금 하고 있거든? 거기 둘은 뭐야? 이거랑 보고 이건 뭐야? 어?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거를요. 일단 감독님한테 보여드리고. 지난번에 참고가 됐어? 이게? 네. 지난번에 참고가 됐어? 안 됐어요. 안 됐어요. 뛰어야 돼, 안 가. 어, 나왔나 보다. 우리 이쪽 다 안 끝났는데. 내가 안 끝났어. 난 끝났다고. 어디 보자. 아, 우리 안 감독 생각이랑 비슷해야 될 텐데. 이야, 완전 다른데. 아니, 두 명은 맞았어요. 두 명이요? 아니, 너 정답 맞혀보는 거야. 그러니까 이제 감독님하고 비슷한 게 일단은 그 영식이하고 간호를 같이 뜯기면 안 되니까. 당연하지. 그러니까. 재헌이가 갈비뼈가 안 좋아. 그러면 재헌이를 빼야지, 그러면. 뺐잖아. 현우는, 현우는 지금 니네 못 봤지? 네. 우리 왜 테이핑하고 나왔더라고. 아, 그럼 재헌이 들어가야 된다고. 현미경은 좀 데리고. 알겠습니다. 진수를 왼쪽에 놓은 게 아무도 좀 파보라고 해 보려고. 왜냐면. 근데 제 생각은요. 이 풋백들은 자리를 안 옮기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. 왜 그러냐면은 진수는 지금 오른쪽에서 잘해주고 있거든요. 왼쪽도 잘하면 좋지. 아니, 잘하고 있는 건 왜 굳이 보고 왼쪽에 갔다는 거고. 그럼 심재복은 안 써? 재복이는 버려? 응. 아니, 내 얘기는 버리자는 얘기가 아니라. 잘하고 있는 일을 굳이 왜 고기를 갖다 놓냐고. 잘하니까 다른 데도 더 잘하지. 다른 데도 잘해. 한 자리 잘하면. 야, 풋배면 다 같이 써. 지우지 말고. 누가, 누가 마음에. 그러니까 포지셔닝이 너무 안 좋아. 지금. 그러니까 누가, 누굴 놓고 싶냐고. 아니, 나니까 지우를 왜 여기다 갖다 놓느냐고. 그럼 제복이는 안 쓰냐고. 그럼 제복이는 안 쓰냐고. 어미고파. 레츠고. 반처리 됐어? 그래 됐어. 알겠습니다. 이걸로 최종인 거죠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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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, 뭐야. 이걸로 한 장사인 거예요? 감사합니다.